구독과 좋아요 núter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오입니다. 오늘은 짜잔! 치밥 먹방! 레츠고! 여기는 BHC 붐바스틱 여기는 굽네치킨 볼케이노 순살입니다. 됐어요. 그리고 세이너로 manger. empowerment. 피부가 잘 안 나고. 큰일났어. 누구야. 중요한 단단한 하얀살 이렇게 깨끗하게 내버려둬서. 양념장 마시멜로우 치즈볼 얘 진짜 한입과 달랬는데 조금 힘드네요 뭔가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즈볼 치즈볼 대박 치즈볼 진짜 맛있다 치즈 크다 치즈볼 치즈 치즈볼 치즈볼 치즈 평균의 맛있음 계란 치킨 자, 치밥 만들어 왔습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진짜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더 할려나? 이거봐요 진짜 크다 근육 좀 풀어주고 자, 갑니다 한입만 반췄 간장 윤기 앙 너무 맛있다 치밥 탑 치즈볼 진짜 맛있어요 이쯤에서 치즈볼 치즈볼 이게 약간 구워서 그런지 좀 많이 먹으니까 턱이 아프네요 어우 뻐근해 맛있어요 약간 턱에 힘이 빠진 듯한 느낌? 오늘 두 종류의 치킨을 먹었는데 손이 많이 가는거는 여기 치밥이 진짜 많이 갔어요 제가 밥을 좀 좋아하나봐요 진리 메뉴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끝! 안녕! 일단 우동! 옙 다시 한 번에 문을 해서 하나님의 route 짠! 식감